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도 보여주시네요. 제 머리 역시도 여러분의 상승을 기원하는 양봉의... 5천 가면 빨간머리로 한번 염색 한번 해? 빨간머리로요? 네. 그거 굉장히 힘든 건 아시죠? 한번 탈색한 다음에 다시 늘어야 되는 게 빨간머리로... 난 할 수 있어, 5천 가면. 빨간머리로? 그럼. 좋습니다. 4천에 한번 하시죠. 5천 넘어. 영진이 니가 먼저 하고. 4천에 제가 하고. 4천에 제가 빨간머리, 5천에 김 프로님 빨간머리입니다. 6천에 박평창 부장. 박평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천 괜찮겠습니까? 네? 6천. 언제 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6천이 되면... 지수로 가는데... 지수로 가는데... 그렇지, 그건 중요하지. 나이 80에 하라 그러면 그건... 그건 안 되지.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좋습니다. 그러면 5천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하신대요, 그냥. 워낙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2월 들어서 곧바로 이틀 만에 급등, 급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코스피장이 1.32% 올라서 3,096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코스피장이 0.72%, 우리 시장은 그 정도 마무리됐고요. 나스닥이 어제 1.56% 올랐고 다우가 1.57%, S&P500이 1.39% 올랐는데 나스닥은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아래에 있고요. 그런데 어제 대단했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은 어제 상현영업지수가 0.81% 상승, 홍콩 항생지수가 1.23% 상승, 대만 가권지수가 2.27% 상승, 독일의 닥스지수가 1.56% 상승, 프랑스 깍크지수가 1.86% 상승,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올랐군요. 주요지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제 전부 다 올랐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 주요 지표들도 다 올랐습니다. 사실 이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WTI 유가가 2.8% 올라와서 55달러가 됐는데 이 55달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50달러 아래에서 50달러까지는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50달러에서 전후로는 한참 있었습니다. 여기서 52달러, 51달러 꽤 오랜 동안 멈춰서 있었는데 어제 55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달러의 수도 어제 91.07%까지 요즘 다시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1,119원까지 갔다 어제 1,115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1.096%로 끝났는데 어제 1.1%로 올라섰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뉴스 보면 깬스탑 관련해서 투기적 거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수급적 요인의 노이즈라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었고요. 그보다는 경기 부양책이 가장 지금 핵심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9천 원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측에서 6,180억으로 역제한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이슈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화당이 합의하지 않아도 이거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공화당 측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로 신규 부양책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제 뉴스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제하고 또 반대로 된 거죠. 어제는 이 신규 부양책이 좀 줄어들 것이다. 지연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낯사이 강세였는데 오늘은 또 이쪽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국제 반영을 대략으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 10년 만기 국제 순위를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46% 상승을 해서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IT도 1.28% 상승을 했는데 IT 쪽이 올라간 것은 어제 소위 그 빵주에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IT 쪽에서 1.28% 올랐는데 빵주의 주가를 보면 페이스북이 1.94% 애플이 0.63% 넷플릭스가 1.69% 아마존이 1.1% 테슬라가 3.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만 해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 올라버리니까 역시 시장 더 오르는구나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또 만들어지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너무 지수만 쳐다보지 말고 종목별로 종목별로 진건습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섹터별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유독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팁으로 며칠째 가져오면서 못 드린 것 중에 하나 잠깐 언급을 드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제 우리 후배들 증권사 후배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PD수첩에 우리 3% 나온 그 내용을 잠깐 봤더니 거기서도 그렇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고 바빠집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자들이 바빠져요. 그런데 시장이 약세로 점어들면 매매도 느리고 그리고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반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각자의 스타일이랑 다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이 강세일 때 빠른 매매를 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큰 수익을 잘라먹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 직원들도 이 방송도 증권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강세일 때 단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중간에 잘라먹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올라가는 정보가 일단 팔았다가 다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강세이거나 오늘처럼 이틀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이 강세이니까 또 오늘 뭐 사지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러실 거 아닙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둬도 올라가니까 강세 시장에서는 그냥 둬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세 시장으로 변하면 그러면 바빠야지 정상입니다. 왜 바빠야 되냐면 일단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은 현금을 좀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제가 우리 정 프로님께 계속 우리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종목 포트 재구성을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종목을 더 사야 되고 더 강한 종목을 사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때는 가치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상승을 할 때 여러분 이거 공감하셔야 정상인데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3천에서 2,800 갔습니다. 그랬다가 3,200 가요. 그런데 이때 포트 재구성을 해놓은 사람은 원래 3,000일 때 자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내 전체 투자금이. 그런데 그냥 두면 그냥 원위치거나 아니면 못 올라오는 계기가 훨씬 많아요. 이거 펀드도 똑같아요. 펀드들 보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익률을 못 올라오는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펀드들은 리벨러싱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약세 시장에서는 그냥 뒤로 한 번 물러섭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하는가에 심정적 심리적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올라가겠지. 그냥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못 바로. 흥리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는 제 후배들도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도안이면 뭐야 이제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조종을 보이거나 약세 시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때일수록 더 바쁘게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뭐냐 또는 주도 종목이 뭐가 바뀌었냐 완전 공감합니다. 이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시장이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야 시장 좋아졌네 이제 뭐 사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계세요. 시장 좋을 때는 그냥 냅둬도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 주린이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은 나름의 해치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의 유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이 확실히 한 두 배 갈 것 같은 확신이 있어. 좋은 장에서 가만히 놔두자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고 10% 올랐는데 이거 내가 10%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내일 또 5% 20%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일단 그러니까 당장 확보된 그 이익을 빨리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있을 위험을 나름대로 우리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0%도 아주 나이스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10% 했다가 또 간다니까 또 잠깐 또 다른 거 혹은 뭐 샀더내 다시 사고 이런 일들로 자꾸 매매가 급해지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우리 애들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 부족.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매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면 승리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위 투자에서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계속 자르고 다른 거 사고 다른 거 다른 거 사고 해서 수익이 나는 장은요.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렇게 하면 계속 거꾸로 타면 금방 손실이 포기 커져요. 먹었던 거 다 토하죠. 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오랜 경험에서 볼 때 느리게 하는 게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 알 것 같은데 10%는 못 잡습니다. 10%만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빨리 그런데 지금 제가 뉴스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확장하고 싶어요. 이번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10%, 20%에 만족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워낙에 돈이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센 시장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ETF 시장의 단연 1위이고 전 세계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블랙룩에서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고 이 강세장은 6개월에서 12개월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적은리와 경제 회복이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멘트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드리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저금리로 더 관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사업펀드의 CEO분들도 이거 시장 이거 함부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위쪽을 바라봐도 된다. 이런 내용도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 버블 아니냐 자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적정 주가 평가 실제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 주식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고 봤는데 제가 팔고 나서 올라온 정도 많이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현재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미래 수익세에 대한 평가 자체가 더 관대해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높은 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유동성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는 탄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만 원짜리인데 업사이드로 두 배 봐서 2만 원 적정 평가를 봤다. 그런데 가만히 주식을 보면 거기서 훨씬 더 가는 경우가 이런 시장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 위에 큰 수익을 우리가 잘라먹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가장 강한 건 지금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 있는 소재인데요. 오늘 소재 쪽 말씀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가장 강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것인데 자율주행은 12월 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에프가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 배터리도 전기차의 배터리의 완성품보다도요. 소재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업소 못 팔리니까.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재 쪽은 공급 이준 시장이라서 지금 오피마진이 약 10에서 20%까지 나오고 있다. 오피마진이 영업익률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종목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엘지 에너솔루션 LLF 코스모 신소제 SKC 첨부 에코프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심지어 가만히 보시면 효성그룹은 수소 소재라고 하면서 요즘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효성그룹 전체 효성 TAC를 비롯해서 효성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못 오른 게 코오롱인더 같은 게 있거든요. 코오롱인더 왜 못 오르냐. 코오롱인더 이거 못 오르는 이주가 없다. 올라야 된다. 리포터 딱 나오자마자 어제 26% 올랐어요. 종가가가 20% 올랐는데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쪽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애플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몇 가지 또 뉴스 말씀드리면 어제 새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테슬라에서 비아디 지분 20% 365달러에 인수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하죠. 물론 비아디는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 확보나 배터리 공급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나 일본은 지금 배터리 시장에 한국 중국의 선두를 좀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요타하고 파나소닉 합작사에 1조인 지원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또 나왔고요. 파나소닉은 작년에도 2차전지 역성장했어요. 10% 이상 역성장했어요. 우리가 뒤처지니까 일본이 뒤처지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은 나아볼 때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CATL도 12억 위안의 배터리 생산단지 건설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자율주의 반도체 업체 하나 인수한다. M&A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잘 보시면 여러분 삼성전자 물론 강해요. 수도주가 맞습니다. 반도체 쪽이 섹터가 강한 건 맞는데 차량용 전장 부품이나 또는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차 미래차에 관련된 소재 수소니 이런 소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에 SK전자 SK이노베이션 쇼손그룹 홀웅인더 아까 불렀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바로 꺾일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물론 주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조종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게 지금 새롭게 올해에 새롭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꽤 가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저는 자주 듣잖아요. 못 참죠. 지금 그런데 돈이 더 있으세요? 돈이요? 어떻게든 구해봐야죠. 어떻게든 구해서 돈을 구한다고? 돈을 구해? 돈은 구해? 구해 지금 어떻게 없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갖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런 종목 갖고 계세요. 이런 갖고 계시는데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뭘 대부분이에요. 정부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20% 하루에 올라가는 거 보면 못 참죠 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게 또 멋선 일이고 이렇게 또 놀래게 되고 주식은 우리 뭐 실전 투자가 중요하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주식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두 가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면 중간에 노이즈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네요. 미국 뉴스 좀 몇 개 전달해 주시죠. 그래도. 어제 캐토필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4분기 실적 매출은 YOY로 14.5% 하향됐고요. 영업이익은 38%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수보다 높아졌어요. 줄어드는 것도 컨센서보다 높은 거예요? 컨센서는 굉장히 낮게 받기 때문에 컨센서는 높아졌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는 QOQ로는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요. 중국 몇 가지 여기 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라는 팁이 하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캐토필라는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기계 1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1위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유럽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캐토필라 실적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선은 더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회사에서도요. 더디다? 네.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캐토필라의 타겟 프라이스 투자 의견을 홀딩으로 했습니다. 홀딩으로요. 대부분 요즘에 주식들 보면 상향이죠. 다 바이자스입니다. 바이자. 상향이고. 그런데 이거 홀드로 내놨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추정 실적 대비 멀티풀을 24,2배 정도로 놨는데 이게 글로벌 1위다 보니까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가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멘트를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고 이러면 우리 경기 관련주의 경기 사이클에 영돈된 종목들을 자꾸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시장에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경기 사이클 보지 마시고요. 산업의 구조조 사이클이 변하는 거잖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시면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우리 SK도 보면 SK도 보면 어제 또 나온 뉴스가 프랑스의 CMO 기업이 이포스캐시라는 지분을 70%로 이수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CMO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바이오의 CMO가 중요한 거거든요. CMO가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의 FDA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KGMP나 외국에 있는 EGMP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CGMP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만 인정을 하거든요. CGMP요? 그래서 CGMP의 인가를 받은 그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삼성마일로우스나 셀트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장 건설하고 하지 못하니 이렇게 계속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발빠르게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LG그룹 얘기했죠. 그리고 어젯밤에 참 어젯밤에 밤 10시 넘어서 카톡으로 정보가 하나 왔더라고요. 뉴스가 하나 왔더라고요. 애플 전문 애너린 쿠라는 분의 원문 자료인데 그냥 잠깐 읽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한글로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애플카의 현대차와 협력한다. 부산 협력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현대차? 네. 현대차하고 그러면서 애플이요. 애플이? 애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읽어보면 GM과 유럽의 PSY도 공동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서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결국은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아, 애플은 현대차하고도 하지만 GM이나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정리하자면 애플카의 플랫폼은 현대차와 먼저 손잡고 그리고 부품은 현대 모비스와 하고 그리고 생산은 기아차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플랫폼은 현대, 부품은 모비스, 생산은 기아.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보면서 야, 오늘 또 자동차 쪽은 크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SK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M&A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애플 말씀드리고 느닷없이 어제 코어로 윈도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효성그룹 급등하고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혹시 야, 이거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캐터필라 얘기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보지 말고 산업의 구조사이클 그리고 성장산업으로 변화하는 대기업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보시면 중형주 이상의 중형주, 대형주 중에서 성장 섹터에 뭘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순환하면서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개별 중성주보다 오히려 변동수익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안정성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중대형주 중에서 성장 섹터를 추종하면서 쫓아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도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거기까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정돈을 좀 해드릴게요. 밍치코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애플의 굉장히 정통한 애널리스트인데 TF Securities라는 데 다니죠. 여기서 투자자 보고서를 냈는데 아까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대차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이 상황이 잘 되면 GM, PSA 이런 외에 다른 자동차 그룹과도 연대를 할 거다. 이런 뉴스를 했고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응 안 하고 있고 애플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 10시에도 그런 뉴스들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면 또 즉각 반응하고 시장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반응하셔야죠. 진짜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과 함께 미국 시장 한번 쭉 살펴봤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2차전지 쪽 배터리 쪽은 또 어떻게 될까 수석경제 쪽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 저희가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한번 또 이베스트의 이한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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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